아 챕터 아직도 6위야 아이고 또 제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몰입되는데 안녕하세요 왓솝입니다 안녕? 어디서 왔어? 너의 흐름 카메라를 봤지? 넌 배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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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지? 이곳에 도착할 수 없지 이전에 빠졌는데 이전에 내가 봤을때봐 하하하하 넌 배우는거지? 잠시만요 나의 위치에 있는거지? 미션으로 돌아가자 제가 미션을 끝내고 미션을 끝내고 나의 위치에 있는거지? 너의 위치에 있어야 할거지? 너의 위치에 있어야 할거지? 내가 그들은 다시 공부할거지? 처음엔 되게 몰입해서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왜이렇게 웃기죠 이거? 오래된 빌딩으로 오래된 빌딩으로 유어 보스 이해하셨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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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히려 그래서 몰입도가 최고인가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하하하하 아니 도망가는 놈이나 쫓아오르는 놈이나 아주 그냥 병약의 아이콘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나시노뉴스였는데 지하,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이거 아까 내 사진 찍던 그 글씨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아닌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출구가 어딥니까요? 여기 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은? 알아야 코믹실황 저 코믹실황이라고 쓴 거 많아요. 파이트데이도 그렇고 코믹더빙 공포게임이라고 쓰고 코믹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내려가 내려가 가자 가자 살인마도 경보를 쫓자. 그러니까 전국민 경보 만보걷기 대회라니까 시끄러 시끄럽소 어휴 이거 있다 하트 브로큰 스튜던트 커밋 호스피탈 파킹럿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심장이 심장마비가 왔나요? 어떤 학생이? 그죠? 그래픽이 좀 후진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연출은 나름 괜찮은데 그래픽 연출에서 반 먹고 들어왔는데 그래픽에서 반을 또 깎아먹어요. 일로 가야 되나? 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아니 그런 이 그런 그런 단어가 있었나요? 여긴가? 아이씨 안 열리네 학생이 자살했다고 주차장에서 어 또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전차가 없습니다 여요요요요 박쥐가 왜 여깄어 저리로 들어가면 되나? 아니 저리로 나가야되나? 여기도 안 열리겠지? 아 잠겼네 아 그게 자살이에요? 그 단어가? 저는 음 그런 안좋은 단어는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는 쳐다도 안봅니다 저는 어 뭐야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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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여기서 목매달으려다가 떨어진거 같은데? 그 same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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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사는 아직 말하자 그 same guy 그 same creepy feeling like that character from the movie American Psycho 하 P.S. A street fortune teller stopped me he told me to stay away from any new encounters American Psycho 미국 또라이 자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죠 크흌 어? 왜 왜 뭔 소리야 아니 뭘 보여주고 코 코 코 뾰옹 해야지 소리만 뾰옹 하면 어떡하나 아메리칸 사이코는 영화의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많지? 이 세상에? 왜 내가 모르는 게 많은 것이야? 문 열렸다 하 하 하 왔습니다 왔습니다 What's up? 아 아 아 지친다 이제 슬슬 지치네요 아 맞다 나 아까 3시에 끌걸 3시에 끄고 내일 트위터 아이디 만들어서 내일 다시 할 거야 에이 헉 누구야? 부우 여기 뭐하는 거야? 라마 너 봐야 돼 도와줘 도와줘 그래 그래 어 좀 은근 길죠 아 내 목소리가 왜 이래 네 네 그녀가 울려했어? 네. 너는 빨리 가야해.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디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이 짓이 끝났어! 저 아버지 말해! 저 아버지 말해! 맹부가 됐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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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사... 저긴데? 제사밥 아니에요, 이거? 제사밥 같은데, 왠지? 왓서님은 야식 잘 안 드십니까? 먹는 얘기 잘 안 하시네요. 저는 아까 치킨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치킨을 먹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치킨을 먹었는데, 아까. 뭐가 더 필요해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치킨을 먹었고, 공포게임을 하고 있고. 응?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죠. 캠 흑백 아니에요. 지금 불을 꺼서 그래요. 뭔가 말을 계속하는데 집중 안 해주시는 왓서님. 아니, 영어... 태국 억양으로 영어로 말하는데 지금, 영어도 싫은데 지금. 억양을 태국 억양으로 영어를 하는데 집중이 되겠습니까, 제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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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 할머니인데, 레이크 할머니? 이거봐, 제사, 아까 내가 그 제사 음식이라고 그랬죠? 맞다니까. 뭐지? 대통령들 사진인가? 뭔가 그런, 총리? 그런... 뭐지? 아니면 병원, 역대 병원장들인가? 왜 이렇게 요기 있는거지? 얼굴은 초상권 때문에 지운 것 같은데요? 치킨 먹었다고 잘 알아요. 아니면 먹는 얘기 안 한다길래. 할 이유가 없죠. 치킨을 먹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왜 더 말을 안 하는지 알아요? 남았거든요 치킨이 남았거든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남았는데 언제든지 또 먹을 수 있는데 어휴! 얘 또 왔어! 얘 또 왔어! 어? 어? 남자네? 에게! 에게!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이그 에? 뭐야? 이놈들이 둘이서 에게!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이그 에이그 아무리 그렇게 많이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난 일당백이다!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에이 죄송..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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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지? 이거 여기 여기도 뭐가 또 차려져 있네요 또 아까 그 사진들 이건 정체가 뭘까요 뭐지? 지옥 구덕의 숲인가요? 저거? 음식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게 함정입니다. 오, 키 키에 오, 아까 그 약도 같은데? 유주키 오픈 더 도어 앤 겟 랄랍 캔들 온더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더 선 소우 어필 더 아따카이 앤 아이헛 에이 진피 보 인 디 아이 에이 엘 안 으리 에이 그렉 비 오오, 칠이네 칠이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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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태국식이죠 섬에서 아들은 그가 이전에 본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 어, 효과음 이건 진짜 효과음 없으면 뭐, 할 게 없는 게임이 효과음으로 먹고 사는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오, 지금 둥 했는데 어, 뭐야 저거 뭐야 기어가는 거 뭐야 어, 뭐야 쟤 뭐야 쟤 저거는 또 뭐야 어,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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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허어 우와 갑자기 괴생명체까지 나왔어요 귀신 나오다 못해 이제 괴생명체까지 나오네 저기다 가야되나 저기다 가야되나 저기다 해야되나 어, 화체가 약간 뱀같은 느낌이었죠 캔들 캔들 파이어 왜왜 캔들 파이어 아, 이거 아, 이거 여기에 딱 맞춰야돼 어? 여기에 딱 맞춰야되나 캔들 파이어 으잇 아니, 저기요 제가 그냥 아까 아까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외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작다고 놀린 거는 제가요 이게 아니고 꺼드릴게요 이거 저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안작아요 안작아요 충분히 크십니다 장군감이십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게 해주라 나 좀 지나가게 해주라 나 좀 지나가게 해주라 오 우와 오 대박 이거 봐 이거 작다고 다 가렸잖아요 근데 창피해진거지 가렸어 가렸어 다 가렸어 부끄럽냐 이놈들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칼이 왜 그래 당당하게 펼치라고 이렇게 펼치란 말이야 딱 돌아보면 없겠지 이제 하하하하 나는 이제 간다유 오케이 어디야 어디야 하... 창피해요 왜 창피해 무엇이 그리 창피해요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들 게임 게임 저장했구요 오 뭐야 왜 막혔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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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하라 고 오 그래 아아 멍충이 오 오 마이 갓드 오 마이 갓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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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어 우와 우와 무슨 휠체어로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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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여기가 나올거야 점프 점프 어 뭐야 왜 왜 방송 리스트에 떠있다고요? 어디 방송 리스트요? 저 고백이지만 섬님의 무편집분이 아니었으면 팬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무편집은 사랑입니다 쿠키란 점프 내가 지금 몸이 육중에서 몸이 육중하니라 점프가 느려 점프가 느려 지금 점프 왜 안가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 추격전 숨이 막히죠 배경이 막 빠르게 지나가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참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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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다 숨있잖아 이씨 어 어 길 잘못들었다 길 잘못들었다 길 잘못들었다 길 잘못들었다 어 어 어이 깜짝이야 할머니 할머니 나 좀 도와주소 할머니 할머니 나 좀 도와주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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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